도토리묵이 에이콘 케이크 도토리묵이 에이콘 케이크이네 도토리 케이크 젤리보다 낫지 뭐 에이콘 젤리? 가지고 있어 되고 있어 어 됐다 채화장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양념장 를 넣어줍니다 그 안에 대체 참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양념장 를 준비하고 있어요 양념장 를 준비해둔 좀더 양념장 를 준비해달라고요 정말 잘했는데도 너무 웃겨요 양념장 를 준비해보려구요 이렇게 이렇게 크림이랑 같이 먹는 거라고 너무 조용히 있네 아 먹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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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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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시럽이 너무 달지 않아서 맛있는 것 같아 먹수나가 더 달아 이거 사가고 싶다 내일 또 먹자 크림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야 나 어제 울었잖아 왜? 돈은 이번에는 자기 조던 사달라고 받고 싶은 것도 무슨 조던이야 색깔마다 그렇게 가격이 잘하는데? 화장품 아니야? 나 이런 친구 있어야 좋겠지? 야 종주야 나는 진짜 너가 내 친구라서 너무 좋아 너 약간 호울 친구 하란 너에게? 아 진짜 너 왜 이렇게 빨리 먹었어? 아 이걸 편져먹어서 뭘 빨리 먹냐 이거 두 번이면 먹어 개맛았어 이번에는 인텐도 스위치 감사부터 스매쉬 브로우즈 마리고 카트 와 대박이야 게임을 두 개나 홈런 사람 사사함이 두 개를 선물해줬어 아이돌 마스크 이거는 특색 방울 소재의 가벼운 상품 패션 아이템 인텐도 사사함이 두 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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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너무 강아지같이 생겼어 그거 끼니까 너 되게 강아지 사이구나 너 강아지 같아 아이씨 마스크가 엄청 보이시기 좋고 좋은 냄새가 해 아기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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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 뭐야 거운 거 어려워 나는 나비야? 야 토론도 나 우리 엄마가 옛날에 그렇게 내방 벽지를 나비 벽지를 했었어 귀엽다 괜찮아? 어 훨씬 나은 것 같애 오우 오우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나 이거 해볼래 넌 눈 나보여 소스 다진마늘 고추가루 고추 물 소스 물 소스 물 밥을 넣어벼 수 있는 중 미친 후에버패트 제가 만든 한테 다시 한 번 더 먹 compte 모짜렐라 미친 후에임날라 미친 후에 집 Brandon 데이블 2,000불을 내면서 이거 맛있게 아저씨가 갈아주고 갔어 그럼 뭐 돈 주고 사야 되나? 그리고 달라고 못해 이거? 달라고 해보고 만약에 안되면 더 인정 응 땡불이다 응 맛있겠다 어? 안되렸어 이제 예쁘게 잘 안되면 어떡해? 오빠가 책임질하지 오빠가 예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이만하면 됐어? 응 이거 잠깐 옆에다가 두 개 빼놓으면 안 돼? 빼놓고 하나씩 여기서 더 좋은 게 뭐냐면 이걸 옆에 이렇게 잡아주면 좋아 자 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오 오 오 된 거 같아 그리고 그리고 한 사람 다 한 사람 다 치실이 이렇게 위대한 위대한 물건이야 치실은 치실은 어떻게 잘렸는지 이렇게 세어모양으로 진짜 잘 잘렸다 완전 이등변삼각겸 그리고 여기 남은 거는 아까우니까 이렇게 숟가락으로 한 번씩 긁어서 먹어주면 돼 맛없지? 맛있는데? 치치지? 아니? 전혀? 그만 먹어 주시 느낌 나 주시 그만 먹어 알았어 나 배부르면 그만 먹을게 자 이제 다음 거 준비 네 네 2 2 2 3 3 2 2 2 2 2 3 3 2 2 2 3 2 3 2 4 4 3 3 4 3 4 4 5 5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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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6 6 6 6 6 7 7 7 8 8 8 7 8 9 10 10 10 11 10 11 11 12 11 12 12 12 10 12 12 13 14 너무 귀엽지? 진짜? 네 너무 귀엽지?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